성머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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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름이 다 내 꿈 아 예 성머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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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해도 너무 땀이 나는데? 그거 하나만 알려줘봐봐 뭐 되게 뭐가 많더라? 하나만 알려주고 올게 성머데이 우리가 토마토 줄게 이게 바닥이야 이게 바닥이라고?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여기를 꾹 누르면 여기를 딱 이렇게? 어 아 맞아 맞아 여기 남았어 여기 잡아줄 수 있어 해머? 이게 과일 주스구나 응 뭐 먹을 수 있는데? 근데 라면 이런 거 없나? 그런 것도 보물에 있는 건가? 진짜 파리채 있다 전기채도 있잖아 응 전기채 아니야 이거 테니스 그거야 아 그래? 전기채인 줄? 이거야 배드민턴 야 옥수수 감자 이런 거 있는데? 마시멜로도 있고 마시멜로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오 땡큐 토마토 주자 토마토 토마토 줄까? 아 맞아 이거는 뭐지? 그거 돗자리 아 이거 깔면 돼 이거는 해먹이고 이거 먼저 깔고 이거 깔고 아 된 거야? 이거 어디서 문 열어? 여기 여기 이게 메트 맞지? 어 에? 에? 아 이거 뭐야? 저거 아니야? 아 이거? 아 쟤네 위치 시원하겠다 아 맞아 맞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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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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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하하 나가고 싶어 하하 원타치 텐트가 좋은데 뭔지 아시죠? 던지면 그 훨씬 편 쉬워 하하하 그냥 이렇게? 하하하 하하하 왜왜왜왜 던지면 펴지잖아 여기 안에 있었어 대박 우와 어디 있었어? 수박이었으면 좋겠다 수박쇼 수박 먹자 그래 수박 먹고 어떻게 해 칼이랑 칼 칼 여기 있어 아 그래 오우 조심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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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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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숟가락으로 다 먹자 그거 반 잘라서 주자 애들 여기? 어 이거 반 잘라서 애들 주자 아 이렇게? 응 이렇게 잘라줘야 아 그게 있지 응 더 먹으라고 자 복숭아 맛이에요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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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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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 복숭아 복숭아가 있어요? 주스요 주스 시원해 완전 시원해 나 가만히 있어도 좋다 나 가만히 있어도 좋다 어 다쳤네 금세 오 내가 저쪽 줄게 우리 주는 거야? 맞아요 진짜? 우리 친절하니까 우와 사장님 뭐 드시겠네요 어? 네? 말은 감사합니다 잘 먹어요 모모야 잘 먹어 초콜릿 예이 우리 토마토도 다 줬어 토마토 됐다 와 감사합니다 땡큐 내가 딱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네 토마토도 있고 이거 어떻게 먹어? 일단 우리 할 게 많잖아 숟가락으로 먹으면 돼 잘 먹겠습니다 잘했네 아까 못 한다고 했었는데 저기 팀이랑 저희 거랑 텐트가 다른 거예요? 좀 다른 거 같은데 저긴 문을 다 열어놨게요 나도 이미 해봤는데 안 되네? 뜯어 이거 숟가락 줄까? 어, 좋아 산하야, 우리 이거를 우리 여기로 옮길까? 아, 여기가 벌레가 없으니까 여기서 먹을까? 응, 의자로 옮기자서 의자로 옮길까? 이거 좀 뒤로 할까? 이걸 세로로 놔둘까, 그럼? 아니, 이렇게 괜찮은데? 그거 해막 여기다 할래? 네 아주 여유롭군 화채 먹고 싶다 화채 먹을까? 사이다가 없어 사이다, 쟤네한테 있어 맞아 이거? 모모네 시박 줬으니까 사이다 더 맞아 근데 그때 요구르트 넣은 게 맛있었어 맞아 원래 우유를 넣나? 응, 원래 우유 어울리네 채영아 이거 뭔지 알겠어? 뭐? 모르겠지? 그거 해먹 해, 해먹? 그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아아 그런 게 있어? 한모크 한모크 헐 아, 그래서 이게 있는구나 하고 싶어 근데 그거 가지고 다치는 거 아니야? 다시 산하야, 먹어볼래? 맛있어 얘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세우는 게 있었나? 잠깐만 잡고 있어? 응 뭔가 이상한데? 자 세우자 응 네 둘이 가 이거 이거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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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냥 집으로 가 아, 쿠키 에잉? 정말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괜찮은데? 아, 진짜 안 가네 이거 그냥 죽일까? 고소한데? 너 뒤에 있다 아, 파이째 가져올게 너무 나질 나나? 한 칸이 여기야 맨 밑에 맨 밑에 아, 이걸 다 피면 된다 이렇게 쭉 됐는데? 어, 된다 된다 맨 위로 아, 이렇게? 야 오케이 귀엽다 귀여운데? 아휴 힘드네 어, 야 애들아 이거 맞아? 뭐야? 뭐야 이게 이거 아니잖아? 우리 아까 한 개 맞았나 봐 야! 야! 간다 지효 씨는 못 하세요 못 죽였어 아, 이게 맞겠죠 아, 맞네 맞네 괜찮아? 어 괜찮아? 어 괜찮은? 좋은데? 응 이거 뭔가 흔들흔들 걸었으면 좋겠다 아, 무서워 아, 무서워 아, 근데 편하다 이거 아, 일해야지 일하자 일하자 이건 뭐지? 왜 시원한데 이거? 시원하지? 아니? 아니요 시원하지 않아? 어, 시원한데 생각보다 최대한 하나 접죠? 어 어, 이것도 있다 조명 손 씻고 싶어 손 씻는 데 있나 아 오셨어요? 놀러 오셨어요? 이게 엄청 꼬였다 그 밑에 까는 것도 깔았어 다연아? 어 깔았어 잘 깔았어? 그냥? 어 그냥 깔았어 이렇게 깔린 건지 안 깔린 건지 수박이 있어서 다행 어 너네 배달 받은 겨? 응 아직도 안 받았어? 안 받았어 젤리는 없나? 누른자 하나 먹어도 되나? 왜 저래? 먹어 먹어도 되나? 고맙다 이거 누른자 하나 먹어도 되나? 이거 망고야? 쿠키야 먹어도 되나? 다행힣 다행힣 마이크는 왜 저래? 저게 엄청 여유롭네 제발 이거 교환하고 올게 응 고맙다 이거 허락도 안 했는데 먹고 가고 있어 우리 진짜 다행이다 1등에서 우리 진짜 다행이다 1등에서 그니까 응 안 그래서 얼마나 더웠을까 빨리 떨어졌다 빨리 떨어졌다 아 아 맞아 빨리 떨어졌다 땡땡 안정감 있어? 안 떨어져? 한다 나? 응 야 안다 안다 괜찮지? 어 괜찮은데? 응 오케이 빠이 땡큐 고마워 좋아 어울렸다 이제 간지럽기 시작할거야 이제 간지럽기 시작할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설탕 없나? 진짜 배고팠구나 응 설탕 뿌려서 먹는거야 노른지 물을 물을 따른거 가져와야겠다 물 다른거 가져와야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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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까먹어야 돼 채영아, 저기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? 어, 저긴 산 건 어때? 이따가 요리할 때 가져오면 돼 나 좀 자야 되겠다 응, 자 배고픈 거 아니었어? 4시 되면 껴줄게 아, 좀 쉬자 수확 먹어야 되는데 응 뭐 받았어? 우디? 이제 나연언니가 받으러 갔는데 콜라, 사이다, 초콜릿 또 뭐 있었더라? 아, 또 뭐 있었더라? 참외 있었던 것 같아 수확 먹자 수확 먹어, 뚜렷 어 어 스마트폰 있네? 어, 가져왔어 어, 가져왔어 나 핸드폰 가져와서 뭔가 노래라도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틀어줄까? 괜찮아 왜? 원래 노래를 하면은, 트기 시작하면 그런 게 있어 뭔가 선곡 선곡 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 시간 동안 하게 됐고 뭔 소리야 에잇 자 기분 업 힐링 충전 가요 틀어보거라 셔플 셔플 우리도 노래 틀까? 응 아니 왜? 펄 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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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 미쳤다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야 펄 대박이야 진짜? 어 이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그늘이 진짜 시원하긴 하다 짠! 이뻐 이뻐 좋아 좋아 수박 먹자 아 아들 뭐하나? 복속해져 예쁘다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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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들어볼까? 오늘 하루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할래 아무것도 질리 질리 릴렉스 렉스 질리 질리 릴렉스 렉스 오늘 알리는 내일로 매일 알리는 노래로 질리 질리 릴렉스 렉스 질리 질리 릴렉스 렉스 질리 질리 릴렉스 렉스 됐다 우리 다 같이 찍고 싶다 우리 애들 나 이거 우리 나 계곡 가보고 싶은데 맞아 뭔데? 이거 이거 계곡 배달왔다 배달으로 배달이 왔어요 배달으로 왔어요 자 먹겠습니다 좀 안 먹ья지만 150kg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아까 노른지도 먹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치열합니다. 봐봐. 완전 길어. 쩔어져도 직장이네. 조금만 왼쪽으로 가봐봐. 쩔어지겠다. 예쁘다. 잠 못 자겠네. 가자. 우리 놀러 갈 건데 너네도 놀러 갈래? 응. 하늘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나도 이런 신경. 달다. 응. 맛있어. 계곡 갈 거야. 가자. 가자. 아 간다. 아 너네 자두도 있구나. 토마토야. 토마토야? 아니 토마토야? 뭐 했어? 언니 거기. 그 팀? 먹어도 되나? 얘들아 너네 그거 봤어? 그거 봤어? 아. 아. 깜짝. 아. 깜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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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달랬지 넌. 오 야 이거 붓는다. 어때? 재미 뭐 보게. 네. 아휴. 혹시 젤리 먹어도 되나요? 아니 언니가 왜 자꾸. 아까부터 젤리 찾아야 돼. 아니 뭐 이집 자리로 가서 먹어도 되나. 이거 먹어도 돼? 배고 가? 배고 가자. 또 콜라 줄게 콜라복으로 와. 배고 가자. 배고 가자. 배고 가자. 배고 가자.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줘야 된다고. 애위드 씨 물 거 아냐? 아 진짜 안 먹는 걸요. 배고 박혀. 이거 쓰니까 잘 들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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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민아 보셔야 돼 완전히 와우 와우 조심해 그러니까 연습이 매고하는 거 밑에 조심해야 돼 와우 들어가자 고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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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갤